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주로 정월 대부름에서 또 음력 2월 초하루, 양력으로는 2월 15일에서 3월 3일이 될 텐데요. 이때 그 한 해의 풍성한 재물 수확 그리고 액대 며방을 동시에 기원하던 세시풍속의 방법이 있었습니다. 전통문화나 풍속 그리고 세시문화의 가장 큰 의미는 그것이 단순히 보존되어진 문화의 한 방법만을 후대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. 매성은 그 한파같은 보릿고개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을 텐데요. 한 해 그 농사의 시작에 앞서서 올 농사는 그 만석도 천석이 될 것이라는 그 희망가를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우리 주상들의 삶을 대하는 그 자세를 우리는 그 살펴봐야 될 텐데요. 그 속에 배어있었던 그 커다란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오늘날 우리를 그 선진국 진입 문턱까지 안내한 그 힘이 됐을 테니까요. 나이 떡 먹기라고 해서 마당에 세워둔 그 벼가리떼를 헐어서 그 떡을 해먹고 또 하루를 즐기는 그런 세시풍속이었습니다. 벼가리떼 위에는 벼다락을 꽂아 놓았고요. 이것 역시 그 풍성하게 수확될 것을 기원하던 문화였습니다. 쌓아올린 그 벼가리떼를 밑으로 내릴 때 바로 벼가 만석이요. 또 보리가 천석이요. 콩이 오백석이요. 이렇게 외쳤는데요. 정월이나 혹은 그 2월에 미리 그 한 해에 풍성이 그 수확될 것처럼 미리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기운을 다잡아 보는 것인데요. 신기하게 이렇게 외치게 되면 정말 그 말한대로 그렇게 그 많은 수확이 거두어졌다고 합니다. 이런 내용이 동국세식이나 경도잡지 등 고문원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면 오랜 시기 그 전래되어져온 그 민족 고유의 그 문화나 또 풍속 속에는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질감 없이 받아들일 그런 순기능의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런 그 풍속과 또 풍속 속에 담긴 조상들의 그 긍정적인 암세 그 생활하는 더욱 더요. 우리는 그 양력 2월 15일에서 또 양력 3월 3일 사이에는 꼭 이렇게 외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벼가 만석이요. 라고요. 외치면서 또 우리가 그 함께 병행하면 좋은 그런 세시풍속이 바로 나이떡 먹기가 될 텐데요. 이때 여러분들께서 잡수시면 좋은 떡은 풍성한 수확을 담은 그런 의미가 들어있도록 곡물이 들어있는 혹은 곡물이 붙어있는 예를 들어 송편 같은 게 좋고요. 긴 가래떡도 아주 좋습니다. 각종 콩이나 팥 이런 게 그 가미된 떡은 모두 그 전통 세시풍속의 취지와 아주 잘 맞고요.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그래서 송편을 추석 때만 먹은 것이 아니죠. 2월 초하루에도 먹은 기록이 나옵니다. 양력 2월 15일에서 3월 3일 사이에 시간 날 때마다 틈 날 때마다 벼가 만석이요. 라고 많이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에게 그 풍성한 수확도 안겨주고 한해 그 액땜까지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요. 이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액땜도 예방하고 올해 그 벼가 만석처럼 크게 그 쌓여지는 그런 재물복 만나시길 바랍니다. 벼가 만석입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